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과 함께 이제는 너와 나 우리가 되었지 마지막 한 목소리로 약간의 떨림과 슬레임도 함께 너의 옆에 다가가서 조심스러운 한마디 어렵게 꺼내봐요 너에게 보낼 때마다 널 설레게 하는 이 마음 이 말을 주고받고서 너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너에게 나 너에게 나 너에게 나 아무 의미 내가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감사합니다.